한 번 더 해야되나? 아니 근데 야 근데 본진 게이트를 어떻게 지었지? 근데? 이건 한 번 그 비디오 판도 가야되는데? 방제가 뭐였죠? 근데? 어떻게 알았지? 괜찮겠어? 본진 게이트 정찰해야겠다. 왜냐면은 방플의 찝찝함을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근데 본진에서 게이트가 있어 그 때문에 자 테라는 하라네요. 일단 테란 뭘 해볼까? 봉진의 어케지음 물어보자 테란으로 밀봉도 좀 나쁘지 않겠는데요? 인플 보면 안다고 맵팩은 아니지 아이고 문서님 또 2,000원으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테란 방어 미션 5만 까먹지 말라고 방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상대가 이제 밀봉 당해가지고 뭔가 밀봉도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상황 보고 한 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좀 답답하게 만듭시긴 하거든요? 알고투 쇼파크 감사합니다 crock 또 또 감사합니다 반사 알파스톰님 슈퍼채팅 3,900원 알파스톰님 또 3,900원 또 감사합니다 일단은 오 정차리 왜이렇게 빨라 가스를 타주겠습니다 이거는 안전하게 갈게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타주겠습니다 정차를 갈게요 일단 상대가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천천히 가스 타주면 나쁠 건 없습니다 마린을 일단 계속 찍어줘라 질럿이 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마린을 그니까 계속 찍어주기로 할게요 과연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가 위치는 어디고 어떤 플레이를 할 것인가 좀 궁금하죠 일단은 대각선의 냄새가 좀 납니다 대각의 냄새 팩토리도 이제 슬슬 올려주도록 할게요 에스싱이 일단 하나 오고요 질럿 올 것 같은데 질럿 질럿 한번 와보니까 자 봉크 하나 일단은 짚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확실한 것 같죠 아 비켜 인마 그냥 드라군 사업이네요 드라군 사업 파일런이 두 개 그냥 무난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넥서스 뭐냐 커맨드부터 일단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빙스님 슈퍼채팅 4,900원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어서 15년 만에 스타드 신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밀봉 미션 일단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너무 감사합니다 벙커 하나 지워주면서 애돈 달아줄게요 후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지워주고 일단 과연 뭐랄일 것인가 궁금합니다 아이고 후원도 감사합니다 어이오이 어이오이 컷 아 가스는 안팠네 근데 자 탱크 찍어 준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비계사네 잘 보고 갑니다 잘 보고 가요 자 일단은 일꾼을 일을 해주도록 하구요 탱크를 꾸준히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멀티가 이제 활성화가 되거든요 탱크도 이제 찍어주면서 사업이 됐습니다 3대 잘 찍어줄거에요 잘 찍어줄거에요 자 두루와 자신있으면 터렛도 이제 슬슬 지워주겠습니다 다클 가능성 충분히 있거든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제 배제를 하면 안되겠죠 컴온 컴온 그리고 밀봉을 하려면은 일단은 셔틀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레이스가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레이스 좀 잘해야겠어요 일단 능력을 꾸준히 잘 모아주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플레이드 한번 해주구요 살짝 한번 그 밖에만 나가볼까 톡 톡 톡 톡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탱크를 일단 계속 찍어주고요 사전작업을 잘해놔야된단 말이에요 일단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그게 뭐죠 근데 안좋은 소리 같은데 이번에는 자 상대의 숨통을 좀 조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군 발견 일단 탱크 꾸준히 찍어주면서 PHENK 숫자가 이제 밀봉 ivan 밀봉을 오오오오 성력 넘네요 잠깐만요 선 넘네 멀티를 해 감히 오히려 좋습니다 상대를 이제 가두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환경이 일단 멀티부터 깨고 볼게요 멀티부터 마인을 일단 좀 깔아주고요 옥저버가 없을수도 있어요 상대 마인 한번 시원하게 깔아줍니다 취소하는게 좋을걸 당장 이제 들어가는게 좋을거야 레이스도 이제 스타포트 찍어줄 준비해주고요 시즈모드 업그레이드도 좀 있으면 됩니다 언덕을 잡을게요 일단 언덕을 어? 여기겠다 이걸 감사합니다 알파고 농장에 초스 신선육 진공표 자 최준원도 한번 해주고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2천원으로 감사합니다 성연아 초스로나랑 참만방한 판대냐 시청자 매치는 따로 하진 않아요 따로 하진 않고 있어요 자 일단은 사전작업을 좀 해놉시다 사전작업 종연부터 이제 그 잡아줄게요 종연부터 이제 넥서스를 깼으니까 종연부터 확실하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마리의 그 이탈자도 없이 격리 시켜야 돼요 자 잡을 수 있겠는가 상대는 시즈모드 한번 해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 자 오 쉣 다크다 다크 잠시 후퇴 작전상 후퇴 마이너도 깔아주고요 아직 스캔이 아카데미가 좀 직전이란 말이에요 레이스 일단 계속 찍어주겠습니다 작전상 후퇴 하지만 스캔이 곧 좀 있으면 달린다는 거 상대 로보틱스 없는 거 같거든요 로보틱스 없는 거 같아요 아머리랑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인 일단 밝히고 있죠 자 로보틱스가 없으면 좋아요 일단 마인을 못 본다는 거기 때문에 크리플도 한번 해줄까 일단 밀붕을 한번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한번 잡아주겠습니다 이 드라군들을 말이죠 싸대기 자 거기까지 내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야 자 다시 한번 이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답답할 거 하지만 숨막히기만 하고 들어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상대를 이제 상대를 이제 질식사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상대를 이제 질식사 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레이스는 이제 클로킹으로 갈게요 클로킹 아비토가 일단 빠르단 말이에요 조심해야됩니다 랠리도 다 본진에 일단 박아주자 앞마당 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저도 타이트하기는 합니다 스킨 한번 뿌려볼까 멀티 하나 일단 할게요 멀티 하나 일단 할게요 병력 많이 없으니까 아비토가 일단 밖에 나가 있으면 안된다는 가정이 있긴 합니다 여기 다 하면은 여기도 다요 엄청 야무진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무진 자리 터넷을 이제 하나씩 그 늘려가주도록 할게요 하나씩 여기가 이제 자리가 아주 좋아요 유명하게 또 좋은 날씨죠 자 계속 이제 종면도 이제 수비를 잘해줘야 되고요 병력 생산도 끊임없이 잘해줘야 됩니다 공중은 이제 레이스로 잘 마크해주고요 몰래 멀티 체크도 잘해줘야 된단 말이지 몰래 멀티 체크 상대 움직임을 다 봐야 됩니다 할루시네이션 쓰겠다 자 할루시 쓰겠다는 거죠 이거는 아비토의 할루시 자 아비토를 먼저 제거해주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비토 어딨어 찾을게요 자 아비토 어딨어 아비토 어 없나요? 아비토가 왜 없지? 야 이미 나갔나본데? 잠깐만요 비비고 있는데? 아닌가? 하이템플러들 까다로운거 일단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닌가? 없을수도 있어요 근데 자 여기 일단은 해주고 일단 빠집니다 다시 이제 미국 없다고 생각할게요 일단은 하이템플러 마나가 일단은 그 스톰업 까지 해줬으니까 내가 봤을때 없을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경계는 합시다 경계는 탱크 위조로 이제 찍어줄게요 탱크 위조로 서래 지어주면서 말이죠 단 하나의 틈도 이제 단 하나의 틈도 이제 만들지 않을거에요 하나씩 이제 레이스 계속 살아있거든요 까다롭거든요 레이스 자 멀티즈 자 멀티즈 먹어주고 있구요 오! 봐봐 야 그래 이거 뭔가 있었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 자 아비토가 일단 나가있었어요 상대 공격이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레이스로 막아주세요 레이스로 잘 막아줍시다 일단은 탱크가 느리듯이 팩토리가 일단은 다 날아갔거든요 팩토리 레이스로 일단은 수비를 잘해주도록 할게요 여기도 이제 터렛 지어두고 병력이 일단은 많이 없단 말이야 나는 최소한의 이제 병력으로 잘 막아줍시다 상대도 이제 멀티가 없어서 좀 답답할거란 말이죠 자 충분히 막아줄만해 지금 당장 이제 팩토리가 없기 때문에 팩토리를 좀 지어줍니다 터렛 공사 이제 계속 들어가구요 터렛은 이제 지키면 된단 말이지 레이스가 살아있어요 레이스가 레이스가 중요한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기는 한단 말이죠 아비토가 일단은 두 번째 아비토는 안 나간 것 같아요 아까 그 생산이 안 돼 있었거든요 야 뭐야 길맞고 있었네 밀봉을 이제 준비합시다 그니까 답답하게 그래도 이제 자 상대방이 밥을 묶는 데는 성공했다는 거구요 여기를 이제 빠져나가는 건 쉽지 않단 말이야 자 터렛 공사 이제 계속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멀티 잘 먹어줬구요 자 에드온 이제 계속 달아줘 탱크를 이제 찍어주겠습니다 탱크 레이스 이제 계속 생산이 되구요 어디로 이제 틈을 누릴 것인가 터렛이 이제 많거든요 터렛이 많습니다 상대 이제 틈만 잘 찾아주면 돼요 멀티도 있고 여기 없지 자 갈만한 곳이 없단 말이야 아까와 이제 데자뷰죠 자 도회소 한 번 이제 당했지만 두 번은 이제 안 당한단 말이지 그래서 밤을 많이 사 자 레이스 계속 찍어주면 밖으로 새 나가는 것들 이제 레이스로 막아줄 예정 자 이쪽으로 오겠다는 건데 요쪽에 탱크 싸대기가 좀 아픕니다 많이 아파요 터렛도 이제 잘 지워주고 있고 아비터가 이제 어디로 갈지 궁금하네요 걸쳐도 이제 계속 찍어줍니다 자 정론을 울 수 밖에 없죠 하지만 정론을 이제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탱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지옥이란 말이지 지옥 지옥이야 벌쳐 좀 찍어준 다음에 이제 탱크로 바꿉시다 여기서 벌쳐 계속 찍어주고 터렛도 자 터렛도 많이 지워줄게요 아이고 또 헬스리님 또 감사합니다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자 몰래 몰티 없고요 아비터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을 쓸 거예요 아비터 구석에 있죠 아비터를 좀 제거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 여기로 나옵니다 자 갈 수가 없어 갈만한 곳이 이미 저격을 당했습니다 죽을 예정 그러면은 정련밖에 없다는 거 상대는 리콜을 리콜이 한방을 누렸을 겁니다 모든 거를 걸었을 거예요 하지만 허용하지 않죠 전략이야 완료 죽이기 작전 자 인구소도 이제 뚫어줄게요 많이 답답한가 봅니다 이제 한번 나오죠 하지만 이제 병력이 너무 많은 탱크가 너무 많습니다 탱크가 터렛 계속 지워주고 자원이 마른단 말이죠 상대는 탱크가 많아요 여기도 이제 다시 메꿔주고요 터렛만 계속 보충해줍니다 저는 이제 공격을 들어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탱크만 이제 일자로 배치해줄 거예요 일자로 일자로 아직 상대가 어 자원이 이제 슬슬 마릅니다 봉진 안마랑 슬슬 말라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자 갈만한 곳은 없단 말이지 갈만한 곳은 자 하객진이요 하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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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 이제 다를게 없다는거죠 멀티도 있구요 저는 터렛공사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이제 들어갈게요 옆구리로 오기에는 이쪽에도 이제 탱크 배치가 적절한 곳에 아주 잘되어 있단 말이야 여기는 이제 배치를 해줄게요 여기도 아프거든 잡거든요 자 옵니다 상대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아까보다 아까보다 전도 라인이 경고해졌구요 발라붙기도 저는 이제 눕고 있습니다 시즈보드 한 번 더 어 자 끝까지 아까만한 곳은 없어요 병력 한 번 체크 한 번 해볼까 자 전병력 이제 한 부대 정도 밖에 안된다는거 그리고 이제 다 감시당하는 느낌이에요 스캔으로 cctv거든요 여기도 이제 하나 더 자원이 이제 말라가지고 얼마 안보인다 자 아비토가 어디있을까 갈만한 곳이 없을텐데 아비토 뭐하나요 어디있지 할로시 쓰려고 하는거 같은데 할로시 할로시로 갈만한 곳이 있을까 근데 자 할로시로 자 계속 일단은 터렉공사 해줍니다 계속 부족한 곳 없이 할로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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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가면 님이 이긴거 상대가 이긴거 터렉공사 계속 해줍시다 공중유닛이 통과해야함 공중유닛이 통과해야돼 공중유닛이 그만큼 이제 제 방어책에 자신이 있다는거에요 지금 자 여기 옵니다 어 어 안돼 통과 못했어 실패 말한거임 말한거임 자 저 경력말고 이제 엘린시키러 가겠습니다 퉁퉁이로 이제 갈게요 고통없이 보내줄게 고통없이 고통없이 구구했어 자 퉁퉁한거 한번해줍시다 상대는 자원이 없을거란 말이야 노아 시즈모드를 다 한번 해줍시다 철거작업 이제 들어갈게요 철거작업 철거작업 들어갑니다 자 계속 자 영승부였다 한게 좀 너무 아쉬웠는데 어 자 아 나갔으면 일단 GG가 나왔네요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났습니다 내가 했지만 좀 잔인하긴 했네 자 안 돼 파일럿 서치 똑같이 했고요 코어 올라갑니다 코어 그러면서 4업 돌려줬고요 4업 돌려주면서 무난하게 이제 원게이트 멀티를 했어요 토스는 일꾼도 이제 정찰 일꾼도 살았고 엠베 지어주면 혹시 모를 다크 대비 지금 상대가 노로보 트리플을 했어요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거죠 노로보로 트리플을 하고 그러면서 노로보 아비터 트리플을 하면서 태클을 탄다는 것 자체가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징해주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었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기 한번 깨주고요 파일럿 다 날아가서 인구 막히고 지금부터 이제 밀봉이 시작이 됩니다 다크 나와서 잠깐 물르죠 스캔이 없어가지고 자 마인때문에 이제 움직이지도 못해요 딱 그 가두기 좋은 상황이 나왔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야 근데 아비터가 뭔가 좀 불안하긴 했어요 좀 나와있을 것 같다 생각했는데 아니길 바랬는데 역시나 그 밖으로 밑작을 빼넣더라고 이 아비터의 행방 아 이때 봤구나 내가 제가 요새 눈이 좀 침침해가지고 잘 못 봐요 여러분들 나도 힘들어 일단 여기에 숨겨놨었고요 자 밀봉작업 들어갑니다 일단 만화가 이제 150이 되거든요 150이 좀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이템플러만 좀 잡아주고요 템플러만 좀 끊어줬습니다 아비터 다시 찍어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옵니다 상대가 이제 리콜 오는 거를 확인했고요 자 좀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팩토리 같은 거 다 날아갑니다 후속 생산이 안되고 대신에 클로킹 레이스를 잡을 게 없어요 상대는 자 일단은 이거를 막 어차피 멀티는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쪽 라인만 잘 유지하고 그 재건만 해주면은 충분히 이제 상황 괜찮단 말이죠 상대 시하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또 가다가 죽었죠 비명행사 처음에 갈 때는 없었거든요 아까랑 이제 비슷한 그 싸늘한 느낌을 받았을 거야 아비터가 또 생산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빌드 타임이 스타 유닛 중에 제일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죽으면은 이제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단 말이지 탱크가 이제 안보이는 곳에서 계속 싸대기를 칩니다 여기 건너갈 엄두도 안나지 자 탱크 많아요 뒤에 이번엔 탱크입니다 아까는 썬큰이었고 이번엔 탱크 자 좀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상대는 이제 틈을 찾아야 되지만 자 틈을 못 찾고 있습니다 아비터가 이거는 이제 클로킹 레이스로 한번 저격을 해줬고요 자원이 마르거든요 본진 앞마당 자원이 자 할루시네이션 업그레이드를 미리 해주고 있었네요 하지만 빠져나가긴 힘들단 말이지 자 탱크가 너무 많아요 하객진 자 순식간에 이제 병력 전멸 했고요 상대 그 터렛 라인도 제대로 못 봤단 말이에요 터렛이 지금 엄청 많은데 이거를 못 본 게 일부만 본 게 좀 아쉽기는 하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프루브는 달라붙지도 못하죠 탱크가 아까보다 더 많이 쌓였어요 달라붙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쌓였고 히룩대마왕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히룩님 또 50개 선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툰컴팬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자원이 이제 말랐습니다 갈만한 곳이 없어요 갈만한 곳이 아비터로 이제 계속 틈을 보지만 할 수 있는 게 없고 마지막에 이제 할루시를 쓰죠 터렛이 많았단 말이지 자 할루시 한번 씁니다 여기서 마지막 이제 상대의 공격인데 자 야 상대 이거 내가 말하자마자 바로 돌아온 거 봐 할루시 쓸 생각 없었는데 자 리콜 직전에 돌아왔어요 터렛은 여기 많아요 한번 봅시다 터렛 많았습니다 여기 근데 굉장히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지상군은 리콜이 돼도 빠져나갈 수는 없죠 이 터렛 라인에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탱크 다 풀면서 고통 없이 이제 보내주러 가보고 있어요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됩니다 36원 남았어요 이렇게 또 GG가 나왔네 여러분들 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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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